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지금 아마 우리 전에 했던 친구들이 이제 곧 끝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저희도 왔습니다 안녕 이제 슬슬 들어오네요 슬슬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하이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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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 워스업 워스업 환영 환영 여러분들이 하이 콩크라클레이션스 워스업 오케이,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, 이제 저희도 인사드릴까요? 네, 좋아요 오케이,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, 둘, 스태프 안녕하세요, 스트라이키스입니다 안녕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, 스테이가 만들어준 우리의 상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어쨌든 이제 상 받은 다음에 우리가 앵콜 무대였잖아 그래요? 뭔가 그 기사를 뭐라 뭔가 그 앵콜 무대에서 더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목 다 나갔어, 큰일 났어 진짜 앵콜 무대가 제일 신나 제일 신나 너무너무 재밌었어, 진짜로 다들 막 내려왔는데 땀 벌벌 흘리면서 맞아요, 스테이가 앞에 있었으면 진짜 재밌게 그러니까 그래, 진짜 재밌겠다 뭔가 하하 부부 진짜 강아지 하하하 뭐 했을 것 같아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진짜 너무 소중해 너무 좋아 저희가 이제 백도어 때 1위를 만들어주시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1위를 만들어주셔서 이게 다 진짜 스테이가 진짜 열심히 우리 뒤에서 막 이렇게 해줄 덕분이거든요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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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뭔가 여러분들이랑 좀 더 약간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나 하고 막 서로 축하도 하고 약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스 좋습니다 예스, 예스, 예스 혹시 가까이 한번 볼까요? 네 좋아요 예스, 예스, 예스 사랑스러워 자,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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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I love you all You guys did so well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아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또 뭔가 무대를 오랜만에 하니까 물론 또 두 번째 잖아 무대를 하는 거 엠카 그치 근데 또 또 그만큼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월 만에 1개월 만에 컴백을 컴백을 그치 또 되게 뭔가 아직도 긴장하고 진짜 생각이 많았어 그만큼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뜻이겠지? 응, 진짜 뭔가 뭔가 어 11개월 동안 우리가 갈고 닦은 것들을 이렇게 딱 열심히 들고 나왔는데 스테이한테 뭔가 진심으로 통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좋은 결과도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고 응 거기서 진짜 완주하는 것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멤버와 팀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, 보세요 맞아요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진짜 근데 또 뭔가 이렇게 그냥 말로 되게 많이 감사하고 되게 사랑스러운 약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잖아 말로 근데 뭔가 소감 멘트 했어도 그래도 아직도 그게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약간 더 표현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또 다양한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고 또 투어할 기회가 생기면 또 투어하고 콘서트도 하고 무대 앞에서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진짜 스테이한테 뭔가 큰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아 오늘 근데 무대하는데 진짜 재밌었어 응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오늘 애들 의상도 다 약간 하늘하늘 청청청 되게 노는데 눈도 되게 행복했고 예뻤어 진짜 잘 어울렸어 다들 멋있었어 오늘 되게 좋은 날 아하 오늘 너무 좋았어 자 다시 돌려줄게 가자 어려워 나 머리 머리를 보여줘 야 머리... 진짜 길다 근데 머리가... 언니 머릿결이 길게 좋지 귀엽 머릿결이 너무 좋아 파리 진짜 열심히 하죠 네 우선은 정말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1위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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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1위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뒤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막 우리 행복하게 해주려고 스테이들이 노력해주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뭔가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컴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용복이가 말했던 것처럼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좀 그런 여러 생각들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1위하고 1위 앵콜하고 하니까 뭔가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더 정말 더 더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무대 만들고 더 멋진 앨범 만들고 더 멋진 뮤직비디오 찍고 이렇게 해서 뭔가 스테이가 우리를 뭔가 더 좋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열심히 앞으로 또 나아가겠습니다 스테이의 이런 사랑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뭔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스테이가 이 무대를 봤을 때 정말 자랑스러운 내 가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다, 멋지다 좋아 내 turn 너의 turn 안녕 근데 진짜 앞에 애들이 말을 너무 잘해서 그리고 저도 약간 이제 진짜 아까 필릭스가 말한 것처럼 표현을 엄청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충분합니다 형의 마음이 다 전달이 됐으면 그치? 당연하죠 전달이 됐겠지? 당연하죠 내가 나의 패치 좀 덜 된 한국어로 전달이 됐겠지? 전달이 됐을 거야 그럼요 근데 오늘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고 어제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일도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정말 항상 매일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스테이가 곁에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safe place 되게 안전한 곳 네 안전한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예 그러니까 Felix은 말했고 아무튼 글지 짧게 정확하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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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그리고 오늘 이거 여러분 또야만 많이 계속됩니다. 그럼 이 사회에 따라해봅니다. 그래서 그때가 다새던 것 같습니다. 이때부터 생각을 해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. учёт을 어머니는 죄송합니다. 이것들이 gets sick of it, 그런데 Shea이 말하는 것 같고 이것이 뭐든 제 마음을 말하는 것ات me 이것은 말하는 것이죠. 여러분에게 고맙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이 의미가 있겠죠? 그래서 우리 함께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나 뭐 말하려고 했는데? 맞다, 여러분들 밥 먹었죠? 멋진 영어였다 멋진 영어였어? 멋진 영어 괜찮은데? 네 영어 고맙습니다 승민은 제 영어 교수님이예요 아직 다들 좀 부족하긴 한데 여기 지금 영어 못하는 일 밖에 없네 아휴, 깜짝 놀랐어 영어 지금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스테이도 오늘 하루 또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? 나름 또 각자 뭔가 그런 하루를 보냈을 거 같은데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했고 스테이도 진짜 기분이 좋게 마음 보낼 수 있겠어요 예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 푹 쉬고 내일도 또 봬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저희도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땡큐 안녕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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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